안녕하세요 실매물만 보여드립니다. 오늘 보실 집의 위치는 남구 대명동 1894-11번지 더클래스 건물이구요. 남산역 5분거리 개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오늘 매물은 풀옵션 투룸이구요. 월세, 반전세, 전세 모두 가능합니다. 월세는 보증금 1000에 월 40, 반전세는 보증금 3000에 월 25, 전세는 보증금 5500에 월 관리비 10만원 세가지 타입 모두 가능합니다. 내고보겠습니다. 투룸이다 보니 거실 방 하나 이렇게 있는 구조구요. 집이 굉장히 예쁩니다. 먼저 거실입니다. 거실 크기는 3m, 2m, 좀 오픈형 구조죠. 이렇게 뚫려있습니다. 굉장히 특색있게 잘 재워놓으셨구요. 건축주분도 굉장히 젊은 분이셨는데 집이 예쁘네요. 여기가 입구쪽 모습이구요. 백거리TV도 설치되어 있고 신발장도 두칸짜리 키 큰장으로 들어왔습니다. 냉장고도 큰거 들어와 있네요. 그리고 거실 앞쪽에는 단잉보실 있죠. 보일러, 세탁기 설치되어 있구요. 채광창 굉장히 큰 편입니다. 그리고 주방 보겠습니다. 주방도 보시면 굉장히 크죠. 요런거는 선반이니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싱크대도 큰 편이구요. 2구가스쿡탑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안쪽에는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인데요. 방 크기는 3m, 3cm, 2m, 7cm 크기. 벽걸이 여건 설치되어 있구요. 채광창 보시는것처럼 굉장히 크고 분방장도 있구요. 전체적으로 보면 크긴 시원한 오픈형 오픈형 구조로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집이 예쁘죠. 마지막으로 욕실. 욕실은 주방 옆쪽에 있구요. 욕실은 환기장 설치되어 있구요. 욕실 크기는 일반장이 크기고 천장통까지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방 이외에도 대구 전역에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. 방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좋은 방 구해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